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선거방송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는 현재 대한민국 선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 기획에 따라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아홉 번 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드는 일이 계속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스탈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를 던지는 자가 아니고 표를 세는 자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아홉 번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전에 열 번째를 지금 눈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 부정이 없다고 그렇게 날뛰는 이준석이 출마했던 노원병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 상계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 그리고 바로 옆에 미래통합당의 이준석의 여러분들 득표수가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선거가 끝나게 되면 소유 사이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 변화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이 후보별특표수 자료를 다 공개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선거 통계 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 관련해서 모두 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최종 결과물인 후보별특표수가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습니다. 이거는 비밀 쓰는 자료가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낸 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 겁니다. 3개 1동 3개 2동 3개 3 4동 3개 5동 3개 6동 이렇게 해서 득표수가 다 있는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료가 모두 다 조작된 거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관리하는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이 자료가 모두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선거를 만든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차이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16년 총선입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 차이 값이 아주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이게 조작되지 않는 자연수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특징인 겁니다. 자연수와 자연수를 빼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노원구 병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 값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수 빼기 자연수가 된 겁니다. 2016년 여러분들 총선은 사전도 자연수고 당일도 자연수 난수인 겁니다. 만들지 않은 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조작한 수 빼기 자연수 난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뭘 찾아내는가 하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이고 4.15 총선에서 차이값이 0에 접근하는 상태로 가면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범죄는 바로 북조선인민공화국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과 비교해도 조작이고 그다음에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화도 조작이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까지 진입을 했는가 하니까 그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사전투표일 날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가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바로 산계 2동의 조작상태인 겁니다. 산계 2동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보게 되면 산계 2동의 917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917장은 사전투표소에서 발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917장이 사박오일사의 이름들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917장을 만든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에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프린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917장이 겁니다. 선관위는 어떤 자료를 발표했냐. 산계 2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모두 다 4586장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찾아내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사용하게 되면 3,669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3,669표에다가 선관위가 조작한 917표를 대가지고 산계 2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총계가 4,586표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이 917표를 어떻게 넣어줬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장 가운데 한 장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산계 2동 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이름 가짜 투표지를 전산 프로그램에 돌려가 여러분들 올려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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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산계 2동 이름 투표소에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진짜 투표자 4명이 오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한 표를 먼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가짜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이런 기표된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와 함께 계속 4표당 1표가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인 겁니다. 5장 가운데 진짜는 4장은 진짜고 한 장은 가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조작을 산계 1동에서 했으면 그럼 덕표수는 어떻게 되냐 이게 더블당 김승원 후보에게 917표 전부 다 더해 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다음에 거기 삭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골고루 산계 1동 산계 2동 산계 3동 산계 4동 산계 5동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 일정한 규칙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4장당 한 장을. 그러니까 917장 전부가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더블후 후보당은 관내 사전투표 진짜 득표율이 47%인데 표를 917표에 쑤셔 넣어줘서 58%를 만든 겁니다. 10%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미친 짓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국힘당은 여러분 얼마입니까 원래 이준석이 49%를 받았는데 39% 여러분들 줄여놓은 겁니다. 10%를 빼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 발표되고 나면 조작값을 여러분들 구하게 되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늘은 상계 2동을 말씀드리는데 어제 상계 1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상계 1동은 1208표가 여러분들 들어간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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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표 더블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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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표. 진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투표지 던지는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짜 이런 투표지 4장당에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한 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고 4박 5일 사이에 여러분들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겠죠. 몇 표를 투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투표한 걸 까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전산 조작이 주력부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1208표를 한 표도 여러분들 이준석 함께 주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 거 하니까 모든 조작 작업의 95% 정도는 95% 정도는 바로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 씨가 사전투표가 여러분 끝날 그날 밤에 나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양희 씨 윤 씨 이씨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거 결과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번에 몇 표를 훔칠 것인가만 결정하면 돼요. 몇 표를 어디서 훔칩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나면 그냥 몇 표 정도 집어넣을 건지 않고 그냥 계산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전국에 모두 다 이런 선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원병의 전부에서 몇 표를 훔쳤냐. 여기에 917표를 쑤셔 넣어주고 1208표를 넣어줬는데 그럼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얼마를 훔쳤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원병에서 6347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선관이 자료를 보게 되면 31726표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그런데 진짜는 25379표고 6347표를 쑤셔 넣어준 거죠. 이게 6347표 가운데서 일부가 뭐죠. 상계 1동에 1208표가 들어갔고 상계 2동에 917표가 여러분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밝혀졌으니까 매일매일 뭡니까 더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배 속까지 이런 파헤쳤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뜨끔할 겁니다. 완전히 다 이런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조작값 기준으로 이야기 하게 되면 25%를 조작한 겁니다. 25% 인천연수홀처럼 6장 가운데 1장이 들어갔으면 진짜 5장 그다음에 가짜 1장 이렇게 들어갔으면 조작값 기준으로 20%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4.15 총선 노원병은 진짜 투표지 4장마다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표를 찍은 사람 4사람마다 더불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된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이렇게 망친 거죠.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2016년하고 2020년 총선이 큰 차이가 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제 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을 밝혀내서 국민들이 많이 깨우치셔 가지고 이 참정권을 다시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요원의 불꽃처럼 그렇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감절합니다. 이렇게 이런 선거를 본인들이 다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다 유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그냥 선거 범죄 집단이라도 하나도 여러분들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다. 선거 사기 집단인 겁니다. 자 이제 한동훈 씨가 선관위 에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한 것을 세 번째 강조한 겁니다. 이제 오늘 어느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자들의 이름들 자연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현안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을 상당히 여러분들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인터뷰가 이날 인터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젊게 보이죠. 제 얼굴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한 13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참 젊은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여러분께서도 중앙일보의 이 위에 한동훈 백행룡 로비스트 김인석 진영원인의 이재명 더 중앙형 받을 것이다.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직접 이렇게 육성을 덜어보시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것은 선거부정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상상해보고 전망하는 데 굉장히 좋은 인터뷰입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현안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직접 한번 다 옮겨봤습니다. 최근 직접 제기한 사전특표 날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갖고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선거부정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입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동훈 씨가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문제를 거론하지만 선거 문제를 앞으로 다룰 의지가 없다는 것이 필요가 한 겁니다. 다만 선거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도 본질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즉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절차 수준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자체를 이루는 것의 하나가 선거입니다. 그 선거에 대해서 공정함과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는 주장은 절대로 폄화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법에 나온 대로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안 해오던 것이 아니라 당일 투표에서는 모두 해오던 것입니다.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에 비해서 한 표의 가치가 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은 한 표입니다. 그러면 본 투표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법에 맹악하게 나온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무리한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케이 그렇게 하리라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왜 그런지가 이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 마음은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주장이 마치 그래 너 선거 부정선거 업무론자야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만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자.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도 속구리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원에서도 해킹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가능성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온 나라입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도장을 왜 찍으려 하지 않죠?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까지 나오면 귀찮았으라도 그래 찍을게 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같으면 그냥 찍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어 그것 때문에 선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일투표도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당일투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은 부정성 그 업무론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같으면 아니 자꾸 그렇게 굳이 않게 하면 아니 뭐 그게 문제냐고 그래 그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우리가 찍을게 이렇게 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프레임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자기는 부정선거를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첫술에 다 배가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세상 대단하죠? 세상이 참 2020년 4.15 총선이 일어나고 4년이 흘렸고 지금 세상에 선거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은 자연과학의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태산 이상으로 쌓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론사가 다 듣고 한동훈 씨도 그 선거부정 음모론의 이름들 같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참 나라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대단한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다룬 것도 참 뭐 좀 속으로 말하면 참 꼬라지. 박쿠키 기자가 경력이 상당히 있는 기자일 건데 사전투표 부실관리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강성지지청을 달리는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따위로 글을 쓰는 겁니다. 전략적 이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양심이 마비가 됐는지 다 모든 게 다 자기 문제로 돌아올 일인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조선일보가 참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선거부정 문제를 그냥 덮으려고 본인들이 크게 이익이 있는 일이 아닌데 참 보면 이렇게 이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기자분들이 11명이 글을 남겼는데 한동훈 대표가 선관위를 썰어버려야 됩니다. 구분이 걸린 선거인데 사전투표에서 장난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본투표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민초들의 의견이거든요. 이걸 지금 나라일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깔아뭉개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당신들 그렇게 깔아뭉개려고 하면 할수록 한 번 터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푸른님은 법대로 하자는데 문제없다고 탈법기관 선관위를 해체하라. 행정안전부로 권한을 위임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명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잘라내버린 겁니다. 민심을 보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은 좌파진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사전선거 방식으로 투표의 결과를 뒤집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의 맛을 본 무선집단입니다. 13명이 찬성한 겁니다. 몰래 인쇄에서 빼돌렸다가 부정사용에 바꾸치게 하면 어떻게 할래? 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완전히 계획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 부정개표 하다 걸리면 불순한 의도를 품은 국가전복세력을 가정하여 최고 4형까지 때려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개표방식을 수작업해라. 그리고 선관위를 해산하고 상식 테스트를 해서 새로 뽑아라. 사전선거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11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죠? 선관위를 승투하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깔아뭉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신이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깔아뭉개다가 그냥 진짜 최인규 꼴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최인귄들 이러면 그 부정선거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냐 이야기죠. 불법 채용 특혜 채용 때 패거리들이 짤리지 않고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대만처럼 당일투표 수개표하라. 좌파들이 장악한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 투표용지를 어떻게 믿어? 투표 종료와 함께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면 부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조작하고 있고 대통령이 다 입을 다 물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이러니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이기도 바닥일 겁니다. 앞으로. 사전투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선관위의 오만방지한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은데 상설로 둘 필요가 없다. 선거 때만 운영되는 조직으로 개표나 됩니다. 매뉴얼만 상세히 만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만 8천 개 장소의 여러분들을 먼저 개표하면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씨의 여러분들 발언은 선거 부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파치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에 대해서 한동훈 씨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만 결국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친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뭡니까 그냥 클리넥스처럼 쓰고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친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우우우 이런 울러다니면서 딸개니 개딸이나 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개인의 발견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대단히 마이크로한 부분 작은 부분 또 매끄러한 부분 큰 부분 동시에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노원병에 상계 1동과 상계 2동에서 진짜 투표지 4장당 1장의 가짜 투표지가 어떻게 투입됐는 것은 굉장히 마이크로 아주 세밀한 부분이죠. 이제 매끄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부정을 다루는 데서 정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직 기술자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최중구심입니다.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최중구심의 페이스북입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들어가시게 되면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전부 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에 구축해 놓은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 다 해낸 겁니다. 선거사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선거사기 데이터베이스를 이체준중구님께서 오늘 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선거는 쇼다. 선거운동도 쇼다. 권력은 선거조작위원회로부터 나온다. 감투는 선거조작위원회가 하사한다. 선거조작위원회한테 아부해야 당선된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증거자료 모험집 이렇게 여러분들 공개를 한 겁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포토샵을 잘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사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특히 주력부대인 전산조작과 보조부대인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단계 가운데서도 2번, 3번에 집중됩니다. 조작작업이 거의 95%가 2번, 3번에 다 완료가 됩니다. 사전투표함이 당일 투표가 끝나는 저녁에 개표수로 이동할 때는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수기 수건표를 이번에 수건표 개수기를 바꾸고 완전 전면 수개표를 한다 이렇게 하자면 그건 다 말장난입니다. 앞에서 바꾸든 뒤로 바꾸든 관계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모든 작업은 2번, 3번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 개수조정은 11번, 12번 여기 작업에서 하겠죠. 그러나 95%는 그냥 2, 3번 작업이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최준구님께서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선거인수는 대개 한 4,400만 내외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 4기에 가장 주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는 특정 후보에게 더해 줄 수 있는 특정 후보에게 표 은기를 해 줄 수 있는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유령 사전 투표자 수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240만 표였습니다. 그 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선거인수가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4,400만이면 그중에서 사전 투표율을 얼마를 올리면 그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될 때 이미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몇 표를 훔칠 것이다. 즉 사전 투표를 몇 프로로 부풀릴 것이다. 그것만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작업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노원병의 상계 2동에서는 투표장에 온 실제 사전 투표자 수 4명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그래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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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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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어제 인천연수홀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소에 4명이 와 가지고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받으면 그때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 기표된 한 장을 집어주는 겁니다. 인천연수홀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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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더블당 표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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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이렇게 집어넣어 준 겁니다. 노원병은 4장당 한 장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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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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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전산 조작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산 조작. 그래서 전산 조작이 주력 부대입니다. 전산 조작도 아주 조악하기 때문에 한 몇 줄 한 두세 줄 정도면 조작이 다 됩니다. 그러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용빈 신임 선관위원장 체제하에 치러진 공직선거에서는 어떻게 조작을 했냐 이때 조작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진짜 투표지 두 장당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가 된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많이 해 가지고 김태우와 진교훈의 득표율 격차가 17%를 만든 겁니다. 그게 누구 밑에 있습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날이 갈수록 태산인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선거 부정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x입니다. 선거 부정이 날로 갈수록 뭡니까 도대체 특수부 수수료 여러분들 뭐죠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그러니까 심상정이 4.15 총선이 있기 전 몇 달 전에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나를 방문하셔서 이번 4.15 총선에서는 더블당 수뇌부가 지역구를 최소 160석 정도를 만들고 총 180석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상정 씨가 한길에 애써야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어떻게 이런 가능합니까 선거인수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인수는 그냥 4,400만 가운데 일부인 겁니다. 4,400만 4,400만 가운데 조금 더 하고 조금 덜 하고 이런 겁니다. 어제 선거인수 말씀드렸죠. 어제 선거인수 그렇게니까 선거가 되게 지금 여러분 뭡니까 더블당에서 선거인수 아니까 이번에는 몇 표 훔치하겠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최소한 200석 해야 되죠. 아니 이번 선거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151석 정도는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151석에 맞추면 151석이 나오는 거고 200표에 나오면 200표에 딱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4.15 총선에 몇 프로 맞췄습니까 26.7%에 맞춰 조장을 한 거 아닙니까 실제 투표율보다 뻥튀기를 해 가지고 26.7% 사전투표율 선거인수 기록으로는 사전투표율을 26.7% 먼저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될 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그래서 cctv 뭐죠 사전투표소에 가는 cctv 동네 cctv 다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도 뭡니까 cctv 없는 데를 주로 선택하겠죠.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대나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여러분 전국에서 한 4천 명 정도까지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캠코드나 찍으려고 다 방해를 한 겁니다. 할 수 없게끔. 신분증 사전투표 신분증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딱 선거만 나오면 다 파쇄해버리고 통합선거인명부 만들어 가지고 그냥 통합선거명부가 여러분들 온라인상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전국에 3천 한 3백 개 정도 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마치게 되면 행랑식 관례 사전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로 가는데 몇 표가 들어있는지 전혀 여러분들 개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행랑식 투표지가 그대로 지역 선관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4박 5일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투입이.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4.15 총선처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소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투표지가. 그래서 나중에 이런 다 소각 파쇄하고 파쇄 소각하고 그냥 인쇄소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4박 5일 사이에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함 개함될 때는 그 안에 진짜 있고 가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있고 가짜를 가지고 다 기계 돌리고 계속 이런 수검표하고 이런 수검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이런 진짜 100표 가짜 100표가 들어있는데 진짜 가짜를 이렇게 투표지 불리기 돌리고 수검표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그거를 우리 전면 수검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차라리 국민을 돼지개라고 생각해라 이놈들아.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걸 한 장으로 딱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걸 최준구님께서 작성해 가지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만든 이걸 방송을 보시고 시각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여기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 위원이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나는 너희들이 무슨 짐승짓을 했는지 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짐승짓을 어떻게 했는지 안다. 사전투표일 날 다 조작하고 4박 5일 사이에 다 쑤셔넣고 그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준구님 전직 기술직 공무원 최준구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살이 떨려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젊은 날 이렇게 숫자를 만지는 훈련을 제대로 배우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글을 쓰고 숫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4년 동안 채널은 크게 탄압을 받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그런 시청자 수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실 건데 구독자 수도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수를 넘어가게 되면 구독자 수를 계속 빼는 겁니다. 한 1200명 단위로. 그래도 계속 또 늘어나면 또 1200명 빼고 또 1200명 빼고 구글코리아가 참 야무지게 작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제가 이제 신앙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채널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세상 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채널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구하는 소임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채널이 성장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가끔은 들죠. 그러나 그게 다 여러분들 뜬구름하고 같은 거니까 자기가 나서 자란 그런 나라에 누구도 나서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를 안 하니까 다행히 제가 채널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제 끝까지 밝힐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게 내란죄지 않습니까 어제 jih님께서 이런 자료를 보내주셨죠 2016년 총성부터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관내 투표 이름 자료를 보내주셨거든요 이 자료를 여러분 제가 재정리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딱 빼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는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복잡한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시게 되면 2016년 총선은 당일 투표가 1880만 표 사전 투표 거소 선상 제외 국민 제외 공간 같은 것은 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사전 투표 관내 관에 합치게 되면 504만 표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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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사전투표지가 늘어난 거 아니까 130%가 늘어난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지수가 1.3배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1160만 표를 다 조작한 것이 아니고 조작할 수 있는 푸를 늘려놓은 겁니다.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조작 가능한 푸를 크게 늘려놓고 그중에 일부를 조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표를 조작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계산하게 되면 100만 표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3, 400만 표를 늘려놓은 상태의 3, 400만 표 가운데 100만 표만 뭐죠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조작풀을 1.3배만큼 증가시킨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는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2.2배 221%만큼을 여러분들 사전투표 다수를 늘려온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일 투표를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는 2016년에 비해 가지고 9.5%가 줄어듭니다. 1, 880만이 1,701만으로 줄어듭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1, 880만 명이 1,730만 명으로 당일 투표자 수가 줄어듭니다. 7.9%와 마이너스입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는 4,400만 정도가 되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표본집단입니다. 한쪽은 130%가 증가되는데 한쪽이 9.5%가 줄어든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클 경우에 표본집단 1과 표본집단 2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130% 늘어나는데 당일 투표가 9.5% 줄어든 겁니다. 4년 만에. 3구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가 221% 늘어나는데 당일 투표가 7.9%가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밑에 이름들 제외하고 그냥 130%, 221%가 증가한 겁니다. 비교적 조작이 적었던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4.15 총선 때 130% 늘어나고 3.9 대통령 선거 때 221%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일 투표는 줄어든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2020년 총선은 2016년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가 656만 명이 늘어났는데 당일 투표는 179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가 1116만 명이 늘어났는데 당일 투표가 15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는 모두 다 모집단으로부터 끌어낸 추출된 표본집단입니다. 표본집단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관위는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 130% 늘어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221% 늘어난 겁니다. 대단하게 늘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는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기념비적인 자료입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못했는데 jih님이 이렇게 자료를 다루다가 이렇게 테이블로 딱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편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정말 무식하면 무도하다고 동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당일 투표자 그룹하고 사전투표자 그룹이 4년 사이에 한쪽은 130%가 늘어나고 한쪽은 7.9%가 줄어드는 9.5% 한쪽은 221%가 늘어나고 한쪽은 7.9%가 줄어드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넉넉히 확보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그것을 전부 더불당 후보에게 넣어준다. 예컨대 노원병 이준석이 출마했던 데는 모두 4장당 한 장 사전투표용자가 교부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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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한 장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위조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신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19.99%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작을 26.69%에 맞춰 조작을 한 겁니다. 6.7% 정도로 올린 겁니다. 거기에 297만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장에 오신 분은 실제 사전투표는 32.43%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5.50%를 올려가지고 36.93%를 만들어낸 겁니다. 242만 표 저희들 추정은 240만 표 정도에 242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찍어서 당선시킬 수도 있고 특정 후보를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더불당 후보에게 표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을 6.7% 정도 올린 것 같고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5.50% 올린 겁니다.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7.55% 올린 겁니다. 15% 실제 사전투표율을 22%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3만 7,771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얼마의 관계없이 329만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표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결정하는 것이 사전투표를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그게 최종 수치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24년 총선에서 이게 다 물원표입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몇 명이 사전투표에 오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가 그냥 7.50% 정도 그냥 올려가지고 조작하겠다. 그렇게 하면 329만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5%를 그냥 5% 선거인투기준으로 5%를 뻥튀게 하겠다. 220만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국가면 이 정도 여러분들 발표가 나오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내용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삼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계속 높여온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계속 뻥튀게 해가지고. 국민들은 바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4년 만에 사전투표율이 10% 늘어납니까. 있을 수 없는. 이 12.19%와 16.7%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계속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으로 밀어넣어주고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실을 사실을 여러분께 여러분들 밝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잘 훈련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하게 된 점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오늘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오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한 번 정도 더 좀 관점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이 jrh님은 전수조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전수조사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 하거든요. 2016년 총선은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일종의 2020년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비교 분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2012년 12월 달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해가지고 2015년 또의 거의 제도적인 털이 선거 사기를 치를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로 보게 되면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2016년에서 조작을 이 사람들이 했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일찍이 여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인사들 가운데 선거 부정을 한 그런 증거들이 발각이 됐습니다. 김진대 후보 춘천 철원회 허영 후보한테서 허영 후보가 김진대 후보의 표를 2016년에 훔쳐간 겁니다. 그 후에 몇 사람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정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지만 부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특표소 조사가 시운전한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여러분 뭐가 필요한가 아닐까 검증을 필요한 겁니다. 마침내 오늘 여러분 검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복습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선거 4기 세력들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 수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그냥 기준점이니까 가장 역대 선거에서 정직한 투표율은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조작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익숙하겠지만 이게 4.15 총선의 전국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은 직관적으로 보실 때 이게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크지 그것도 엄청나게 크네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지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3.9 대통령 선거와 4.15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큰 더불당의 플러스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은 425개 동에서 전부 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조작을 해 가지고 425대 0이 나온 겁니다. 부산은 205대 0 대전은 81대 0 4.15 총선도 서울의 424대 0 205대 0 서울의 424대 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의 2분의 1 0.5입니다. 2분의 1을 424개 곱한 겁니다. 그런 424개의 동전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 가지고 424개를 순차적으로 던졌을 때 모든 여러분들 동전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대한민국 선거관리언을 한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관위는 범죄 집단인 겁니다. 내란죄를 일으킨 자들인 겁니다. 이 자료는 역사적인 문건이 될 겁니다. 내란을 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의 성률이 2020년도 4.15 총선의 3332대 153입니다.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2023년 상구 대청 3408대 102가 됩니다. 공정선검은 1750대 1750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전수조사가 완결이 된 겁니다. 제야 H님이 이 작업을 다 해 주신 겁니다.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 특이사항 없음 놀랍게도 우편투표하고 제외국민투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거부정이 자꾸 이름들 뭐죠 뿌리가 계속 과거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2016년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손을 댄 것 같지 않은데 우편투표에 손을 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작업은 앞으로 제야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도 의외였습니다. 제외국민투표도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느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 뿌리가 아주 깊구나. 2016년에는 여당이 여러분들 최누리당이었는데 표는 누가 다 여러분 가져가는 거 아니까 더블 민주당 후보가 다 덕을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 안에 인적 구성들이 완전히 뭡니까 문제가 있구나. 아주 의외의 여러분들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총선의 차익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확실히 다르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거하고 확실히 다르죠. 이게 4.15 총선입니다. 조작을 하면 이렇게 한쪽은 일방조로 플러스 한쪽은 일방조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됩니다. 조작하지 않는 선거가 이런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체가 다 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평균값이 1.72% 정도 나옵니다. 채널이당이 마이너스 1.40%가 나옵니다. 일부 지역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조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평균적으로 안 했을 것이고 일부 지역은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조작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 여러분 덜 보시게 되면 두 개를 표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네요. 위가 2016년 총선 밑이 4.15 총선입니다. 이게 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내 사전투표는 괜찮은데 관내 사전투표가 문제입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가 더불당이 대부분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평균값이 6.75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채널이당이 마이너스 6.75입니다. 이때 여당이 채널이당입니다. 그런데 득표수 득을 보는 것은 더불음주당입니다. 아 더불음주당 대단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에 2016년 총선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관외 사전투표에 얼만큼 조작했다는 부분은 더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표를 밀어준 것 같아요 기본이. 더불당에게 표를 밀어준 것 같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을. 표를 밀어주게 되면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표를 확실히 밀어준 것 같습니다. 표를 확실히 밀어준 것 같아요. 더불당에는 거의 마이너스값이 없습니다. 기가 차죠. 관외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누리당이 여당이었는데 선거 결과는 항상 더불당이 사전투표의 덕을 보는 겁니다. 기가 차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도 이상합니다. 제외국민투표. 제외국민투표도 더불당이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나옵니까 표를 더해 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나오기 힘든 겁니다. 제가 최종적인 결론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외국민투표 여러분들 평균값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조작할 때 이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플러스 23.21% 최누리당 마이너스 16.58% 냄새가 썩은 냄새가 있게 풍기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하고 제외국민투표의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법하고 제외국민투표의 조작법이 완전히 뭡니까 다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우체국을 통과할 때는 발생하게 되고 관내 사전투표는 지역선관위 보관할 때 이런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대구의 경상북도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전국 평균값보다 더 심하게 경상북도에서 일어났거든요. 두 가지의 조작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가 조작되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 이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여러분들 표가 얼마 안 됩니다. 이 거소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득본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득본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7.34 플러스 6.79 오히려 더불당이 마이너스 7이 나왔네요. 표가 얼마 안 되니까 표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표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외국민투표 이거하고 우편투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료인데 2016년 전수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는 특이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에 상당한 그런 특이사항이 발견이 됐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또 계속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사전투표 조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아주 특이한 지역은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의 조작값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사항은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선관위 차원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반면에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 투표 조작은 전국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완전히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이 조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관내하고 관외만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총선 때 관내 사전은 334만 관외 사전투표 지수는 170만입니다. 33.72%인가 관외였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893만이 관내 267만이 관내 23.03%였습니다. 꽤 표가 많습니다. 우편투표도 우편투표 조작도 여러분들 굉장히 위력적인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지수는 1,236만 표 관내 사전투표는 386만 표 23.80%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들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더 선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막대한 규모의 유령 사전투표 사수를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관내 사전투표를 훨씬 더 많이 늘린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면 이게 비중이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거 사기를 진행한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할 때는 조작할 때는 표를 더해 줍니다.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 보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551% 올립니다. 7.5555% 그래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37,771표를 올리거든요. 그걸 전부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기표 도장은 1번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넣어준 것만큼 더불당 후보의 득표율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넣어준 것만큼 여러분이 아까 보셨다시피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더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렇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상계동 같은 경우에 표를 넣어줄 때 보시게 되면 이 표를 911표를 더 찍어 가지고 911, 17표를 전부 다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 한 개만 넣어주지 않습니까? 작업이 간편합니다. 작업이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득표수 조작하는 모든 표수를 다 더불당 후보의 표만 찍어야지 그럼 집어넣어주면 되거든요. 917표를 더불당 후보의 표만 넣어주면 아주 작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는 더해준 것만큼 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00표 100표 받았던 사람이 101표 100표가 되면 득표율은 바뀌겠죠.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 조작 방법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밑에 방법은 우편투표는 두 가지 방법이 장영우 대표께서 찾아낸 것 아닙니까? 하나는 사전투표장에서 우체국을 가 가지고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에 취합이 돼 가지고 우편집중국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그다음에 다시 지역선관위로 옮기는데 우편집중국의 체류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그리고 우체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편집중국을 거치지 않고 우체국에 출발해서 직접 바로 지역선관위로 가는데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배송 완료됐는데 같은 시간대에 지역선관위로는 받지 않은 거죠. 제3의 장소에 머물면서 표가 바뀌겠죠. 그런데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같은 경우는 그냥 천표 가운데 조작을 해야 되면 500표를 그냥 빼버리고 1번 기표가 된 것을 500표 집어넣는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장 한 장 까불 필요가 없죠. 우편투표 통계학법칙을 따르게 되면 500표를 빼고 1번표로 그냥 집어넣으면 본인들이 목표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표를 빼내고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우편봉투를 몇 표 넣어야 되는지 대상이 금지 나오니까 우편투표는 상대방 표를 훔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장영우 대표께서는 표갈치 방법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표 훔치기 방법 같은 경우는 한 표를 훔치게 되면 두 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대 100이 한 표를 훔치고 한 표를 더해 주게 되면 101대 99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한 표 훔쳐가지고 자기가 한 표를 더하게 되면 표 훔치기 방법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여러분들 우편투표 같은 경우는 좀 조작이 심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 표를 훔쳐가 한 표를 더해 주면 두 표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통상 보시게 되면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좀 더 뚱뚱합니다.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는 좀 홀쩍하고 아마 그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관내 사전투표를 훔칠 때는 표를 더해 주는 방식이고 우편투표는 상대방 표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방식이니까 두 표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관외하고 관내의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13% 여기는 10% 나오거든요. 2020년 4.15 총선의 전국 평균치를 보게 되면 이거 보시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도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건 홀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작규모를 추계 할 때도 두 개로 나누고 추계할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좀 정교한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 아참은 그냥 가죠. 본인이 처신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간과했던 소위 독소조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놨는가 이런 문제를 제야에 계시는 제2교수님께서 아주 잘 규명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외에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을 30일로 늦춘 것을 다 우리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는 것도 누구도 사전투표자수로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선관위 측이 조치를 취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알게 됐죠.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숨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데 오늘은 제야 h님께서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최소한 이 정도 조치를 당신이 해야 그래야 당신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빈 선거관리비원의 사무총장께 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내 신임 사무총장으로 지임한 김용빈 사무총장께서는 제2교수님 말씀입니다. 다음에 4가지 대책을 수용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근본 사태를 바른 방향으로 반드시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이 쓰신 글이니까 조금 그리 무게가 있죠.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즉각 사무총장직을 사임하여 목숨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지 않으면 근본 4월 10일 총순에서 선거부정실행책임당의 한명으로 역모죄로 언벌에 취해질 것입니다. 법을 잘 아시는 교수님 법과대 아마 교수님 같습니다. 그리 되면 당신의 후손들이 역모죄인의 후손이란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 조금 거칠게 말했던 부분을 상당히 잘 다듬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 가지고 선거관리비의 노예한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기존 방식대로 4월 10일 총선에 손을 심하게 대는 경우에는 이 제2교수님 말씀은 당신이 목숨을 보존하기가 힘들 거다. 당신이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었던 최인규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씨 개인 일생을 볼 때 기로에 써 있는 겁니다. 제2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관절시킬 자신이 없으면 그냥 사표 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본인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떠밀듯이 선거 4기 세력들과 야합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들통이 나면 갑니다. 들통이 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선거 4기를 치는 사람들도 그동안 노력했지만 선거 4기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김용민 씨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제2교수님이 김용민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뭘 제안하느냐 짧습니다. 네 가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 대책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폐지하시고 사전투표관리관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으로 개인 도장으로 직접 투표지에 날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런 맹점이 있는 거죠. 인쇄 날인의 폐지는 가짜 사전투표지를 대량 생산한 다음에 훔쳐낸 도장의 이미지로 날인한 것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프라인 상의 실물 사전투표지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나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인 사인을 지참하고 기가해야 되고 이 사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2교수님이 예리하게 지적한 겁니다. 사전투표 도장을 선관위의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지금은 11년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 이미지를 다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2교수님이 예리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나면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인 개인 도장을 지참하고 귀가해야 되고 이 개인 도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등록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쇄 날인을 폐지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으로 직접 날인하기의 약점은 오프라인 실물 투표지 조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쇄 날인 폐지가 온라인 전산 득표일 조작은 통제할 수 없기에 이를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착하게 이름 제가 주장하는 바를 이 제2교수님이 이해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뻥튀기는 투표관리관 계기 동작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씨의 기자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보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관철시킬 의지가 있지만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는 문제 가장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시작점이자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해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마련하는 것을 여러분들 막을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막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씨의 개인 도장 날인 문제에 그런 열렬한 찬성을 보내면서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기의 주력 부대는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든 다음에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전부 다 밀어주는 그런 방식의 조작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일을 사박올사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조작은 전혀 방비책은 없는 겁니다. 둘째 대책은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을 선거 이후 30일간 보존해서 6개월간 보존하라고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전산투표일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종이로 작성된 사전투표 참여자 명부를 3개 내지 4개 정도 준비하여 현장에 서명하고 작성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철로 된 것에 1번 2번 3번 4번 다 적혀있고 그 철을 공란에 홍길동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을 남기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숙의 작성한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참여자 명부를 만들어라 당일 선거인 명부처럼 현장에서 숙의 작성되는 사전투표 참여자 명부를 만들어라 이야기죠. 그거 안 만들면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 대책은 사용될 바코드의 하단에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1렬 번호를 변기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 참여자 수를 명확히 밝혀 유령 사전투표도 생성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도 온라인 전산 득표율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하나입니다. 이 제2교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는 것을. 이걸 막기 위한 필사의 대책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지도 없고 관철할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저는 대단히 회의적인 겁니다. 50%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넷째 대책은 사전투표함을 자료 형태의 것에서 단단한 사각상자 형태의 것으로 바꾸고 투표함에 붙이는 봉인지는 떼어냈을 때 흔적이 남는 우량 봉인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실물 사전투표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2교수님께서 제안한 네 가지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그런 환호나 열강 정도를 내려놓고 아주 은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한 달 정도 여러분들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달, 한 달, 두 달 정도네요. 60일이 채 안 남았네요. 이런 상황에서 거듭 강조드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가 허점이 아주 많습니다. 사전에 등록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투표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허점이 너무 많은 제도이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특정 정당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주는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사전투표소 단위에서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되는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을 선관위가 받아들이겠냐. 그 역모에 가담된 자들은 끝까지 지향할 것이고 한 번만 이번에 먹으면 자기들 세상이 되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너무나 현재 여당은 무력하고 윤 대통령은 너무나 무처임한 겁니다. 정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인 겁니다. 역사의 기로와 분기점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해 가지고 헌정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입을 다물고 부정선거의 눈을 감는 그 대통령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직무를 다 유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이런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전부터 이런 공병호 tbs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김동주 교수가 편찬했고 킹덤북스에서 만든 아주 잘 쓰여진 아주 잘 만든 그런 통사입니다. 세계역사에 대한 그런 안복과 통찰력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 좀 칙칙한 시대의 해안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도덕놈들 4권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해부한 책이고 이 책은 도덕놈들 5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해친 책입니다. 지난해 왕관됐던 도덕놈들 1권에서 5권 선거 부정을 해부한 책이 마치 오울의 꽃 향기처럼 널리 퍼져서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조선민족이 대한민국 자유인 신분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계속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많은 그런 협조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9시 선거 부정을 규명하고 사실과 진실을 전 세상의 여러분들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진군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오늘 복 많이 받으시고 약진하는 그런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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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